자, 페이지 262페이지 소멸시효라는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1번,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고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유치권, 담보물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3번, 점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4번,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5번, 물권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따라서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고요. 채무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단축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 유효하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거나 가중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거든요. 따라서 2번, 소멸시효는 법률행위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가중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도 없죠. 따라서 1번이 X네요. 2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가 있고요. 3번, 소멸시효 완성은 그 기사인의 소급화의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가 완성은 장례향화의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완성 효과는 소급효가 있지만 제척기가 완성 효과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4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세례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우리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시작되는 것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죠. 따라서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때부터 채권행사가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새롭게 또 진행을 하겠죠. 5번, 천재기타사변이나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고요.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 해소된 때부터 1개월 내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3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가라는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려고 하네요. 일단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증후권은 형성권이다. 소유권의 내웅이다. 말아서 소멸시효 올리지 않으므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1번, 채권양도의 통지는 권리행사가 아니고요. 2번, 점유물 반환청후 행사기간이 1년은 재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고요. 3번,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고요. 4번, 채무, 소멸시효 완성후 채무를 승인하면 희후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종을 합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추종이 되기 때문에. 4번, 소멸시효 완성후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복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X, 우리 8에 따른다면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추종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네요.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예요. 1번, 유치권은 소멸시효 권린다. X죠.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소멸시효 권린다. X입니다.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죠. 3번은 안 읽어봐야 되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채권도 용익물권도 아닌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다만 인도받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올리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의뢰가백에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그거 담보하기 위해서 A, 값소 A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물론 채권은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 걸리죠. 근저당권, 담보 물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유로 소멸하기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반사적으로 근저당권이 뭐 될 수 있어요? 소멸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X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도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예 아직 근저당권은 없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근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두 가지 채권이 있는 거고, 두 가지 채권은 별개 채권이니까 따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겠죠. 4번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매순이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올리지 않고요. 2번, 소멸시효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에 진행이 될 테니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농으로 인한 전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농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 자,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동시에 이행불농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시효 진행 중에 답은 뭐죠? 3번이죠.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정지 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이 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계속 나왔죠? 단축 경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죠. 앞뒤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1번은 X가 되고요. 2번, 부동산이 감유된 뒤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그 말소 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종료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가압류를 하게 되면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말소가 되면 말소 시점에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종료가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주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 채무가 또 10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기인 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일부를 변제했어요. 그러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추종을 하니까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종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 시효가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가 됐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정지가 됐다면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가 않는 거고요. 또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동안 지나갔던 기간은 싹 없어지게 되고 새롭게 뭐가 되죠? 다시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완성되지 않는 것은 일정 기간, 완성되지 않는 것은 소멸시효의 정지고 소멸시효가 다시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뭐죠? 소멸시효의 뭐가 되는 거죠? 중단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냐고 정지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X입니다. 이거는 정지가 아니라 뭐인 거죠? 중단인 거죠. 7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복적이죠? 2번,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다른 기산의를 주장해요. 당사자 모두가. 그러면 법원은 그 주장대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결정해 주면 되므로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의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3, 4, 5번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내용이네요. 8번 문제입니다. 갑은 2010년 1월 15일 의뢰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을 다음날 지급하길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음식력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짜리죠? 1년짜리가 되겠죠.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 1년짜리인데 만약 이것이 재판 등으로 확정이 되면 몇 년이 됩니까? 10년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또 2번 만약에 의뢰식당에서 음식료를 갚겠다고 했다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의리 임신력 채권을 위하여 2010년 9월 9일 갑의 재산에 유효한 갑률했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어요? 중단이 되겠죠. 중단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4번 권리 채굴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승소 판결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 또다시 몇 년이겠습니까? 10년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9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 의뢰계에 매도하였으나 2010년 7월 16일 현재 의뢰 갑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뭔가요? 기역,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디귿, 스스로가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죠. 니은은 점유를 침탈당했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권리를 양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니은 하나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갑은 2007년 5월 1일 친구 의뢰계에 아파트 전세자금을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 2007년 12월 30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그런데 2017년 5월 1일이 되도록 을은 갑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하는 설명으로 오른 거죠. 자, 일단 1번 10년 도래의 저짐으로 갑의 대여금 제권을 시호로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이행을 청구했다면 최고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율이 생기고요. 3번 채무를 승인하게 됐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2017년 5월 3시 의효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년 10월 2일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됐으니까 이 확정 판결이 난 때부터 또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죠. 따라서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질문 한번 보십시오. 11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2번이죠.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의리 갑에게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갑도병에게 9천만을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에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유해서 병이 갑에게 갚으라고 채권자 대유권을 행사할 때는 이 제3채무자인 병은 의뢰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뢰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든 안든 상관없이 병은 갑에게 뭘 해야 될까? 돈을 갚아야 하니까요. 2번 채권자의 대유소송에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증 채권의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형화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고 여기서 병을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답은 먼저 2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곳을 찾네요. 자, 1번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주체무자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체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도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1번 주체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4번을 보세요. 주체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맞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인과 주체무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참 잘 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용익물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이죠. 1번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소멸시효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죠. 언제요? 다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따라서 2번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새로이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자기를 목적으로 한 채권 담배를 안 피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제처는 저에게 언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담배 피지 말라고 언제 치료를 걸릴 수 있나요? 제가 담배를 폈을 때죠. 따라서 부자기를 목적으로 한 채권 위반 행위를 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번 부자기를 목적으로 한 채권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시부터 진행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 4번 채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채고는 완전한 권리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6개월 내 재판 등을 청구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채고가 있은 후에 6개월 내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채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손해배상 채권도 채권이니까 소멸시효가 걸리겠죠. 언제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네요. 15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네요. 1번입니다. 특약으로 소멸시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장은 못하는 거죠. 왜요?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보호하게 한 규정이니까요. 따라서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 있다. X죠. 단축할 수는 있지만 연장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됐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년짜리인지 5년짜리 10년짜리인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번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이건 좀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화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나 소송이 각화됐다면 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따라서 시효 중단 효력이 없겠죠. 물론 기각된 경우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X입니다. 해설이 좀 잘못됐네요. 해설이 감열됐고요. 아무튼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소송이 각화되거나 기각이 됐다면 소멸 시효 중단 효력은 없습니다. 5번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에 소멸 시효 걸린다. X입니다. 별개고요. 따라서 만약에 보증채무가 상사채무라면 5년에 소멸 시효 걸리겠죠. 16번입니다. 1번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화됐어요.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제가 잠만 말씀드렸죠. 15번에 4번 해설이 맞습니다. 해설이 해설이 맞네요. 해설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린게요. 15번에 4번인데 각화가 됐다는 말은 재판 청구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각화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5번에 4번 재판상 청구는 소수인 각화된 경우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각된 경우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 거고요. 기억해 두시고 16번에 1번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화되더라도 최고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응소는 원칙적으로 소멸 시효를 중단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소멸 시효 중단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언제 소멸 시효 중단되겠습니까? 응소 한때겠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한때겠죠. 따라서 2번 응소 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원고 가소를 재기한 때 발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4번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은 관리권이 있으면 되거든요.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은 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부진적 부진적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사람에게도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7번이 작년도 문제인데 아주 쉽게 나왔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권리입니다. 따라서 1번 점유권 2번 유치권 소멸시효 권리지 않고요. 3번 주의투지 통유권은 상림관계죠. 소유권의 내용이죠. 소멸시효 올리지 않아요. 4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제거 청구권 물권의 청구권도 소멸시효 올릴 수는 없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죠. 물상 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채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걸림으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치에 관한 적중 예상 문제하고 그 다음에 최근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왔죠. 아마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거고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좀 쉽다. 공부가 되신 분들은 어렵지 않다 쉽다고 느끼실 거고요. 공부가 안 되신 분은 좀 어렵게 느끼시겠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주택관리사 민법은 민법 총칙에서 60%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법무부에서 60% 4, 6, 24 그러니까 24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들면 돼요. 민포총칙은 좀 어렵게 나오니까 깊이 있게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폼법은 기본적인 것만 출제되니까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면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강의부터 어떻게든 이제 물권법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